르노 삼성 셧다운. 르노 삼성이 노사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이달 말에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사님, 당초 사측이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셧다운을 검토하겠다 이런 경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현실화가 되는 거네요. 네, 급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장관까지 나서서 노사 입장을 다 들었는데 역시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보면 노사 입장 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측에서는 가장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파업 스트라이크인데 사측에서는 직장 폐쇄, 셧다운이라고 하는 결정이고 아마도 사측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인사 그리고 경영에 관련한 부분까지도 노조의 합의까지, 동의까지 얻어서는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르노 삼성이 노사 모범 사업장입니다.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무분규 사업장이 있고요. 원래는 2012년도에 7천 명이었던 근로자 수를 4천 명까지 줄이면서까지 굉장한 뼈깎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경영이 그나마 정상화되고 상당한 다른 물량까지도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셧다운을 했다고 하는 것에 노측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중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나 봐요. 네,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작업 전환을 좀 중지하고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업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데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딱 두 군데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만 인정해주고 있고 다른 나라 어디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최근에 펠리사이드라는 게 잘 팔려가지고 생산을 좀 늘리려고 했더니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생산을 못 늘린 거예요. 펠리사이드가 수요가 많으니까 좀 늘리자 이렇게 했더니 노조에서 한 개월간 끌면서 못 해주다가 최근에 합의가 됐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차가 더 잘 팔리게 되면 그 차 생산을 늘리고 안 팔리는 차는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르노삼성 노조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르노삼성 본사에서는 전 세계도 그런 유례가 없고 또 공유자동차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생산을 자동차 소비를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허용이 불가능한 인사권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니까 지금 합의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사 대치 상황에서 공장까지 닫게 되면 교수님 결국 생산성이 더 악화되는 건데 이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네,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르노삼성이 2017년도에 26만 원을 생산했고 작년에는 21만 원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노조가 서로 파업을 하면서 최근에 한 50번 정도로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생산 물량이 원래 생산되는 물량이 16만 대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파업이 지속되고 르노삼성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임금이 일본 큐슈보다도 더 임금이 비싸요.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비싸니까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 물량을 일본에 옮기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산 경기라든지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점점 더 악화가 되니까 정말로 노사가 타협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인사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님, 이 납품 물량 감소에 따라서 협력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종합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이미 GM 군산 사태에서도 봤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고용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고 통영, 부산, 거제 같은 경우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 어떤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이런 것들까지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더 노사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단순한 일본과 임금 비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 강도라는 이슈가 노동계에서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동 강도가 높았고 혼합 생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르노삼성으로서는 글로벌의 스탠다드만 맞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숙련된 노동 기술을 활용하면서 르노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나 이 기술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주 대승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노조가 양보도 서로 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세계적인 기준, 도요타라든지 GM에서는 석잘면서도 공장을 폐쇄하고 줄이고 전기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양보 좀 해서 서로 서로 타협해서 서로 공상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만에서는 과거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포드, GM, 크라이슨은 3개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노조도 자기 주장만에서는 안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타협하고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노삼성 노사,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